정체가 뭘까? 군인, 총상, 헬기... 간첩인가? 그런가? 너 뭐 봐? 그 남자 사진. 그 남자 사진이 이거밖에 없네. 아이고, 저 떠라이. 되게 힘든 하루였는데 문득 문득 유시진 씨가 깨어들었어요. 내가 끌린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근데 이렇게 만나도 난 유시진 씨 얘기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규정상? 미안합니다. 특수부대 뭐 그런 거예요? 비슷합니다. 삽질한다면서요, 부대에서. 총상을 입었다는 건 총을 맞았다는 거고 그럼 총을 쏘기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거나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네요, 유시인 씨는. 나쁜 사람들하고만 싸우나요? 나는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실에서 12시간도 넘게 보내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죠. 생명을 위해 싸우는 거. 그런데 유시인 씨의 싸움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네요. 전 의사입니다. 생명은 존엄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가치나 이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미안하지만 제가 기대한 만남은 아닌 것 같네요. 이해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잘가요. 나 수술실에 있을 때 얼마나 섹시한데요. 이렇게만 보이는데도 엄청 예뻐 하여튼. 응. 아이, 나 그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오늘은 없나 봐요? 아이, 진짜. 고마운 건 그냥 고마운 거라면서요. 고마웠어요. 믿어줘서. 그래서 뭘 잘 못 잊어요. 뭘요? 뭐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인상적인 말, 인상적인 행동 하지 말아요. 유시진 씨는 되게 멋있어요. 멋있지만 너무 위험하고. 위험해서 싫은데. 눈 마주친 모든 순간이 매력적이죠. 이번엔 내가 바람 맞춰야겠습니다. 간다고요? 무슨 일 있어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요? 미안합니다. 규정상 자세한 얘기는. 동료였어요? 전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대인님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시간이 더 있었으면 했어요. 복잡한 머릿속을 단순화시키고 두려움을 없애고.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이 남자의 애인이 되어볼까. 생각할 시간. 그런데 유시진 씨는 이렇게 자꾸 어디론가 떠나시네요. 왜 매번 이러냐고 따질 수나 있나. 안 가면 안 되냐고 조를 수나 있나. 혼자 들끓었던 시간도 바보 같고. 지금은 그냥. 유시진 씨가 밉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받을게요. 곧 귀국이지? 빨랑 와. 와인 좋은 놈으로다가 구해놨다. 여자랑 술 안 마신다. 남자도 구해놔. 좋은 놈으로다가. 지구 반바퀴 인연은 어쩌고. 다시 본인 별로야? 아니. 최고였어. 사과받지 말걸. 달려가 잡을걸. 자꾸 고백할걸. 그 모든 기회를 놓치는 내가. 그 사람은 얼마나 별로였을까. 대단히. 저는 이봐. 잠시 멀어지는 너는 안 돼. 서서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 하루에 내려와. 아무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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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합니까? 머리 말려요. 여기 바람이 제일 좋아서요. 드디어 감았네요, 머리를. 진짜 감은 거 맞아요? 물 잘 나옵니까? 주무세요. 그냥 잠들기는 좀 아쉬운 밤이지 않나? 라면 먹고 갈래요? 뭐지? 이성의 없는 19금 대시는? 되게 진정성 있는 유혹인데요. 콜. 단결. 끓는 물 대기 중입니다. 화끈하게 라면 두 그릇. 미안했습니다. 차 어떻게 됐어요? 고칠 수 있어요? 보는 중입니다. 단일차 해먹은 것도 비주얼만데 오늘 또 해먹고. 거기에 애 학비까지. 진짜 파티만 학비 지원해 줄 겁니까? 왜요? 의사 연봉 맞나 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손 내미는 건 그만큼 책임질 일이 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누가 한 얘기인지는 알죠? 난 뭐 잘 안 있는다니까.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파티마의 삶은 바뀌겠죠. 그리고 그건 파티마에겐 세상이 바뀌는 일일 거예요. 그럼 됐죠 뭐. 그런 의사 아니라면서요 나한테. 그런 의사라면서요 나보고. 왜 이렇게 매력발산을 자주 합니까? 어차피 반했는데. 빚이 많은 여자랑 빚이 많으면 차이기 쉽거든요. 오늘 살려줘서 고마웠습니다. 거짓말. 방금 한 그 거짓말 뒤에 뭐가 있나요?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대인님이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했다고 따지고 싸우고 헤어지자고 투정 부릴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란걸요. 대인님의 거짓말 뒤엔 누군가의 목숨이 오가고 정치와 외교가 개입하고 국가가 움직인다는걸요. 대인님의 농담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감추기 위한 거였다는걸요. 앞으로도 당신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농담할 거고 난 믿지 못할 거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 사이엔 할 얘기가 없어지겠죠. 난 그냥 아침 출근길에 주차를 거지같이 해놓은 어떤 인간 때문에 열 받았고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고민이고 택배가 안 와서 안달이 나고 난 그냥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요. 난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 중요해. 알아요. 제가 믿는데... 근데... 총알을 몸으로 막아서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나랑 헤어지고 싶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맞나 하는 생각.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무슨 말이요? 난 지금 이 세상 현존하는 남자 중에 유시진 씨가 제일 좋아요. 난 그 남자랑 차도 세 대나 해 먹었고 물에도 빠져봤고 같이 전염병도 이겼고 그 사람이 쏜 총에 총상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유시진 씨가 좋아 죽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비겁하지 않고 내가 본 모든 순간 명예로웠고 내가 본 모든 순간 잘생겼어요.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 대인 님이 오기 전에 혜진을 했어요. 대인 님이 오기 전에 혜진을 했어요. 이 정도면 못 찾아서 기뻤고 그리고 머리를 묶으려는데 고무줄이 없어서 온 숙소를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어요. 원래 고무줄은 소모품이거든요. 난 앞으로 이런 사소한 거 다 얘기할 거예요 당신을 감당해 보겠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내 수다 감당하라고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요 내가 불안해할 권리를 줘요 대인님이 내 눈앞에 없는 모든 시간이 걱정이고 불안일 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걱정할 일을 하러 갈 땐 알려줘요 가령 백화점에 간다 그러면 힘든 작전이구나 알아먹을게요 적어도 당신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하하호호 하고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나예요 조국이에요? 대답 잘해야 할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물을 거니까 일단 강모연이요 일단? 한 번만 묻는다면서요 그건 일단 강모연이요 듣기 전이죠 두 번 물으면 어쩔 건데요 그래도 강모연이요 진짜요? 진짜요? 조국은요? 조국은 질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날 믿죠 아이씨 난 뭐 이런 연애를 해 무슨 남자가 조국이 시어머니고 국가가 시누이냐고 그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어딘가의 평화를 지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조국을 위한 일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조국은 이 서류에 사인을 시키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래 당신은 마지막까지 뭐 이런 삶을 선택해 죽음까지 규정상 비밀이냐고 당신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이 원하는 일이길 바래요 유시진 씨 음 그냥 이것저것 생수 와인 양초 엑스레이 사진 머리끈 미친다 아주 뭐야 왜 웃어 진짜 미친 거야?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미치겠다 지수야 안아줄까? 안아줄까? 술 줄까? 어 조야 너 다 마셔 나 어때요? 역광이라 이쁜가요? 모든 순간이 예쁘죠 모든 순간이 예쁘죠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근데 왜 안 왔어요? 평화를 지키다가요 평화를 지키다가요 나랑 했던 약속은 그건 의미 없었어요 오려고 했을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당신에게 오려고 했을 겁니다 왜 안 왔어요 근데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 그래서 묻는 건데요 앞으로도 백화점 가는 일 계속 할 거예요? 영웅이 되고 싶은 건가 해서요 죽어야 듣는 영웅 소리에 관심 있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평화가 지켜져야 하는 곳에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계속 하겠다는 소리네요 내가 반대해도 반대할 겁니까? 하지 말까요? 이번에는 당신이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쫄지 마요 반대 안 할 테니까 반대해봐야 뭐해 당신은 미안해하면서도 포기 못할 거고 난 그런 당신 원망하다 결국은 또 응원할 텐데 그럴 바에야 나도 평화를 지키려고요 물론 내 지지가 유시인 씨의 평화가 된다면요 주치의 해주는 겁니까? 상처 소독하는데 주치의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특히 주치의의 미모 주치의 선택 기준이 미모라면 더 나은 선택은 없어요 예약해 놓을게요 드세요 오세요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대답은 누가 고마워 이거 강 선생님 번호입니까? 네 내 번호 딴 거네요 제 번호 저장하세요 내일은 꼭 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승전결이 없어요? 내일은 꼭 진료 보고 싶다는 얘기였는데 그니까요 그 얘기였는데 나도 아니였는데 주치의를 이렇게 안 믿어서야 약은 먹었어요? 약 안 먹으면 더 아픕니까? 입원하고 뭐 그럽니까? 내일 예약 몇 시가 좋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볼래요? 싫어요 안 싫어요 오세요 다음 주 주말에 만납시다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데서 치료받으러 안 올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영화 봅시다 영화 봅시다 나랑 빨리 시간 없어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약속한 겁니다 JESUS 고마워 alta 그런데 가난 preserving 물어볼 거 뭔데요? 내 생각 했어요? 했죠, 그럼. 유시진 씨는요? 난 많이 했죠. 남자답게. 난 극장에 오면 이때가 제일 설레요. 불 꺼지기 바로 직장. 난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설레요. 미인이랑 같이 있는데 불 꺼지기 바로 직장. 노인 아니고요? 어. 어두워서 미인으로 잘못 봤습니다. 다시 봐서 반가워요. 우리 팀은 채널 7번에 맞춰놨으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3번은 우리 채널이고. 말은 여기 PTT 버튼 누르고 1초 정도 기다렸다가. 빅보스 송신. 우리 팀 지원바라. 뭐 봐봐. 이런 식으로. 빅보스가 닉네임인 거예요? 콜사인이라고 하죠. 정했어요? 아직요. 난... 이쁘니? 미쳤나 봐. 닮았는데. 뭐라고요? 아니, 이쁜 것도 아니고 이쁜 거랑 닮아요? 종종? 종종? 잘했어요. 오늘. 뭐 대답을 들어야 눈물이라도 닦아주지. 잠깐 나 봐요. 진짜 뻔뻔하네. 땅이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위로가 될 줄 알았더니. 위로 임비 받았는데. 대인님한테.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대인님 없었으면 전 아마.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도망갈 계획 있으면 같이 갑시다. 자고로 도망은 남녀가 한조여야 제맛이죠. 이렇게 객 살 줄 알았으면 교수고 뭐고 그냥 대충 살걸. 유시진 씨 오고 있어요? 안 오네. 안 오고 있어. 올 때까지 못 버틸 것 같은데. 아하하하. 그래도.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발견할 사람이 유시시시네요. 아하하하. 근데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내 마음 솔직하게 고백할 걸 그랬어요. 아주 멋진 남자에게 키스 받았구나. 네네 설렜었거든요. 자기 마음 들켜서 졌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어차피 그래봤자. 내가 더 좋아하니까. 근데 오늘. 유독 예쁜 거랑 닮았네요. 아 좀. 하하. 그냥 걷기 그럼. 손잡고 그럴까요? 아니요. 나 강 선생 유언에 등장한 남자인데도. 그건 나 아니라니까요. 하하. 기껏 살려놨더니 또 이런다. 아니 원래 그렇게. 죽기 전이랑 살고 나서랑 사람이 다릅니까? 가만 보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다니까. 제가요? 제가 오전이랑 오후랑 어떻게 다른데요? 오전엔 되게 예쁘고. 오후엔 겁나 예쁘죠. 치. 내가 해도 되는데. 원래 연애라는 게 내가 해도 되는 걸 굳이 상대방이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나도 해줄게요. 대인님이 해도 되는 거 굳이 내가. 약속 지켜요. 아 최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강 선생은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더 해봐요. 위인형? 한 번만 더 해봐요. 인형? 졌다. 졌다. 나도 해봤어요. 나 힘들 때 대인님이 해주던 거. 대인님이 해도 되는 거 굳이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럼 걱정 안 하게. 얼른 이겨줍니다.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참기 힘드네요. 아 진짜. 그걸 또 그쪽으로 봤냐? 이건 강 선생 안심시키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일 네가. 갈게요. 최선을 다하러. 아니 그래도 혈액형 뭔데요. 당신이랑 감옥의 종신형? 가. 최선을 다해 가요. 빨리. 더 심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시라고. 들어 가시라고. 아 근데 그거 압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말 서로 한 번도 안 하고. 말로 안 하고 몸으로 했잖아요. 우리 진짜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손잡고 키스하고 막 다 했네. 대박. 대담해. 아주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못한 말은 있죠. 그 못한 말 한번 해 봅니다. 공평하게 가나다 순으로. 강모현이니까 강 선생 먼저. 듣고 싶은 사람이 먼저죠. 응. 레이디가 퍼스트니까. 아니면 나의 순인데. 아 왜 자꾸 나보고 먼저 하래. 유대인님도 안 했잖아요. 사랑해요. 깜짝이야. 사랑해요. 수신양호. 나도 사랑해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게요. 오케이. 굳게 다짐합니까? 네. 당겨. 이리 넣으면 돼요? 네. 야해. 아이씨가. 조선혁부터. 응? So, 다시 Bulgaria. 네. 네. 교회유 ediyo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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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나가는 중에 잠깐 부딪히나 봅니다 나머지 물품들은 육로로 이동 내일 저녁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분 후인 13시 2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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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가요. 왜요? 나 때문은 아닐 거고. 대인님 때문 맞는데? 대인님 때문에 안 간다고요. 대인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요. 방금 나 고백한 것 같은데. 사과할까요? 내가 사과를 어떻게 받을 줄 알고. 내가 말하지 못했죠. 할 수가 없었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맞춰버린 내 가슴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말은 왜 돌려? 그렇게 예쁘면 사귀지 왜. 윤명주 어디가 어떻게 예쁜데요? 뭐 하는 거예요? 입 막은 거죠. 야하게. 계속해 보시는 거. 저리 안 가요. 이거 언제 끝나는데요? 이건 아까 끝났죠. 계산하고 올게요. 이번에는 강 선생이 시험해 봐요. 다시 돌아와지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대인 님도요. 대인 님도요. 그대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랑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속에. 단 하나의 사랑. 음, 소원 뭐 빌었어요? 음, 놀랄 텐데. 뭔데요? 이 남자가 키스하게 해주세요. 이뤄질까요? 방법이 없진 않죠. 사랑해요. 나도요. 질문이었는데. 사랑해요. 대답입니다. 나도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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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송쳐버린 너에게